핸드폰 충전기 다 뺐지 똥 한 번 안 싸도 돼? 엄마 똥은 안 멸여? 오줌 싸고 싶어? 그래서 오줌 싸? 잠바를 하나 꺼내야 되겠다 그치? 응 그래 아까 내가 꺼내고 있을게 오줌 싸 그래 없었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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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다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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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단이 이제 내가 들을게 으 으 아들이 있다 아이가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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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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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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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폰이 있으면 사야겠다 99R이라 그래 이어폰 하나 사야겠다 이어폰은 여기 어딨어? 여기 있네 그 이어폰이다 다 맞나? 다 이렇게 생기면 돼 작아 100미라면 8,000원이네 도구 문어 1,000원 5,000원 4,000원 2,000원 시식 3,000원 어 이거 싼거 같은데? 쌌어 근데 여기는 더 비싼거야? 더 싼..비싼거 같아 좀 비슷해지? 어 비싼거 같아 아줌마 이거 많이 사간다 그러니까 이게 선물 이건 뭐고 이건 뭐야 아 이거야? 얼마 안해? 899870 한개에 천원도 안하는데 아니야 이건 뭔데? 아 이건 정도 비싸네 비싸도 얼마 안한다 저기 더 사 그러면 아니 저 다른 맛도 있잖아 바코드를 찍어봐야 나오지 바코드를 찍어봐야 나오지 이런건 비싼데 빨리 가자 빨리 또 가야돼 아 이거 사야 돼 이거 사야 돼 또 다른건 치즈 자, 이거 줘. 이거 드려. 다 빼서 한 4,000원. 4,000원? 잔돈 받아. 4,000원? 그럼 1,000원. 잔돈 일단 받고 생각해. 이거 뭐야, 아이스크림 있네? 아, 안에 그거야? 6텔라? 어, 6텔라. 이거. 이거 사셨네. 이거 저기야. 10,000원? 네, 싸고, 싸고 좋아. 어, 어. 10,000원 틀리라? 응. 네. 1,400원 정도 되는 거. 그래, 이런 거 좋아. 이거 들고 가. 엄마가 들고 가. 빨리 1,000원 하고 가. 잔돈야. 뭐 타고 해. 아, 타고 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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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도 있네. 타고 해. 좋아. 플러스 17일 이라다잉 요거 하나당 뭐 한 2천원 되는거같아 2천 얼마 17 곱하기 8 계산이 안되냐 1360원 1천4백원 정도 그치? 아까 먹은거 똑같아 그래 똑같아 선물도 이거나 뜯어봐라 이런거나 빨리부터 시작하자 이거보거 멸기고 아 그래 그래 별로 맛없게 생겼어 이거 먹어보고 맛없으면 버려야겠다 집만들 집만들 그냥 우리나라 비스킷인데 다행이다 피부가 이뻐요 아 그래서 많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이